자막 by 김태우 투데이 배이베이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너랑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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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래? 우리 입장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너머나 보기도 참 오래 봤지 우리 좋은 친구야 매일 아침 부터 다녔지 너 거의 친구야 믿고 말할 수 있는 넌 특별하고 소중한 내 친구야 그래 친구랑 서로 기대고 때로는 쉬게 시대고 서로의 기대에 못 믿어 잠깐 비대고 그렇게 원해 모든 걸 다 알았지 하나만 빼고 그동안 남고 참았지 참고 참았지 나 말하려다 말았지 널 생각하는 내 마음은 우정과는 달랐지 하지만 혹시나 우리 사이 멀어질까봐 잠깐 일하고 날 속이면서 사라지 해 닳고 달아지 내 맘을 겉은 붙지만 힘이 들어 내 안에 날 똑바로 봐 나 지금 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네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고 싶어 Lovin' you, Lovin' you 이제는 말하고 싶은데 Because of you, Because of you girl 나는 곁에 혼자 있는데 아마 겁이 나나 봐 네가 떠나갈까봐 곁에서 곁에서 남돌고만 있어 Yeah 우정보다 먼 사랑에 더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이를 계속 먹어 가고 있잖아 죽기 전까지 즐겁게 살 것 같잖아 이렇게 너에게 때 쓰는 나를 봐 우리 계속 붙어 있으니 자꾸만 I love you 나는 여태 혼자 있는데 아마 겁이 나나 봐 Yeah 네가 떠나갈까봐 난 곁에서 곁에서 남돌고만 있어 다 같이 해볼게요 Lovin' you, Lovin' you Lovin' you 이제는 말하고 싶은데 Because of you, Because of you girl 나는 여태 혼자 있는데 Uh uh 아마 겁이 나나 봐 That's right 네가 떠나갈까봐 너 나 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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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돌고 있어 천천히 생각해도 돼 대신 좋은 쪽으로만 근데 아니다 싶음 빨리 말해줘 혹시나 안 돼도 넌 Still a friend of mine 입장 정리할 때야 솔직히 말해줘 천천히 생각해도 돼 대신 좋은 쪽으로만 근데 아니다 싶음 빨리 말해줘 혹시나 안 돼도 너는 friend of mine 입장 정리할 때야 솔직히 좀 말해줘 사귀죠 그냥 짱 악이죠 자 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